다섯 번째 작가 그만두지 않았어요? 대명 막내 작가 하나만 애우면 된다며? 난 그래서 어디 가면 막내 작가를 반성합시다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도 그러네 대한민국 어딘가엔 김희숙 씨가 계실 것 같다 지쳐 지쳐 김희숙 씨 있어 지쳐 지쳐 1월 4일 멋있어? 멋있다 좋아 좋아 역시 연기가 모두가 날 피하고 있어요 엉덩이 차가워 어우 차가워 너무 외로워요 안녕하세요 귤 좀 드세요 두 개씩 씹어도 돼요 몸 괜찮으세요?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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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? 되게 많아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단명하실까 봐 걱정이에요 이제 검사 시작하시고요 사녀라 의지가 돼 떨어지면 안 돼 우린 지금 무엇인가요? 눈물이 진다고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고 질 순 없나 어? 기계 꺼졌어요 헐 기계 꺼졌어요 헐이 둘레 간단하게 질 주십시오 81이야 난 81이에요 괜찮은데요? 안 맞는 맞으면 좋